빌더스티비 안녕하세요 빌더스티비의 잭입니다 얼마전 저는 커뮤니티에 한 글을 남겼듯이 일본의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상깊었던 한 아케이드 게임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알고 있던 Dance Dance Revolution 일명 DDR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이 게임은 화면에 나오는 화살표를 발로 밟아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메라로 한다는 점 한번 보도록 하시죠 Türkiye와 함께하는 화살표를 가고 있어요 그 다음 화살표를 내줘고 있습니다 기자가 좋아하지는 거에요 2개월에 9단vad이라서 8단원 4단원 5단원 빌리더 스티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기하네요. 신기하네요.